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오늘은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재물복이 들어오는 경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나무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재보살만행 순웅엄신주를 4시간 동안 독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지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이 복을 짓는 일입니다 진언을 4시간 동안 독송한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지금 복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진언은 부처님께서 사악한 주문에 걸려서 여인의 유혹을 받은 안한다 수행자를 구제하시기 위해서 수능엄산매 가운데서 설하신 진언입니다 이 경은 선과 관계가 깊게 우리 불교계에서 존중되는 경전의 하나로 불교 전문 강원의 교과목 중 금강경, 원갑경, 대승, 기신론과 함께 사교과의 교과 과목으로 학습되어 온 경입니다 부처님의 이마처럼 높은 비밀한 가르침을 닦아 증득하면 모든 현상의 이치에 통달하여 막힘이 없습니다 수행자들이 만행할 경우 모든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진언으로서 줄여서 능엄경이라고 합니다 이 신주를 염송하면 삿된 생각이 물러나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생들은 한량없는 과거생을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어온 바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업보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은 바 업에 따라 윤회를 하고 지은 바 업에 의해 행복과 불행을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 짓는 순간은 힘이 들지만 복을 받게 되고 기쁜 순간에는 오히려 복을 까먹는 일이 많습니다 즐거움에 빠져 나태하지 말고 괴롭다고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벌레 우리는 영원히 맑고 밝은 무량한 공덕의 불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을 떠올리며 그 광명과 하나 되도록 정신을 집중하여 벌레의 불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경을 만행수능엄신주라고 합니다 이 신주를 외우면 온갖 마귀와 두려움과 괴로움이 차단되며 모든 두려움이 소멸되기 때문에 역대의 수행자들도 외워왔습니다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 흔들리거나 외부의 인연에 이끌리지 말고 이 경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벌레의 그 밝음과 하나가 되도록 멀리 빠여야 합니다 두려움은 탁한 업과 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벌레의 밝은 본성의 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맑고 밝은 반야에 대한 집중을 통하여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불성을 일깨우면 내 자신도 그만큼 밝아져서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내가 밝아지면 주위와 마구니도 밝아지고 정화되어서 그들도 정도를 걷게 됩니다 수행은 마구니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행을 통하여 그들을 제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과학명을 느끼고 입으로 진언을 외우면 나와 남을 함께 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을 지극정성 독성하면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재물법과 대운이 함께 들어오면서 온갖 마장이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구독을 누르신 분이 또 누르시면 구독이 내려갑니다 시청자님 가족들에게도 구독에 동참해 주시도록 권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가족들에게 동참해 주시옵소서 온도로도로 지미사업 제경계 무상심신미묘보 백천방금 난조하금 문경득수지 원내열의 진실의 기 법장교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큰 깨달음을 성취하여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재물복을 불러들이고 온갖 마장이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나무 대불정결에 미린 수중요의 재보살만행 순응엄신주 다냐타오 앙하레 피사제 피라바하라 다리 반다 반다니 바하라 다리 반다 반다니 바하라 다냐타오 앙하레 피사제 피라바하라 다리 반다 반다니 바하라 다리 반다 오 마라나 마라 다냐타오 앙하레 피사제 피라바하라 다미 반다 반다니 바하라 다리 반다 반다니 바하라 다냐타오 앙하레 피사제 피라바하라 다리 반다 반다니 바하라 다리 반다 호흥 다로 응박 사바하 다냐타오 앙하레 피사제 피라바하라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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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